드디어 목 빠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이나의 전설 야생의 숨길 한글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소주의 정상 와 이게 영상으로만 봤던 젤다 breath of the white 으아 안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이고이고이고이고 어이구이고 오케이 와 이거 좀 어려운데? 아니야 처음이라서 이게 좀 힘들 수가 있어 רcze 아 저걸 이거 때려야 되나? 아 때려야 되네 혜혜 병신아 병신아 나는 뒤에 있지 롱 혜혜 병신아 난 뒤에 있지 롱 오오 오잇 오 쉣드 쉣드 오이 야 왜 이렇게 빨라 오오오 야 거의 야! 마감 관살포인데 이거? 어! 안 돼! 아니 너무 짧은데? 이거 두 개를 가져와야 되네 그럼 두 개를 이거 밀 수 있나? 오! 가자 가자! 가자 가자! 얘들아 가자! 저거 저거 얘야? 저거 저쪽은 아니고 오! 잠깐만요! 잠깐만! 잠깐만! 안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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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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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잡아! 하지마 이 새끼야! 그럼 이것도 베어지나? 오! 진짜네? 그러면은 설마 저 다리에 이어지는 것도 어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여러분! 여러분도 행복하세요! 왜 똑바로 안 세워지는 거니? 어? 행글라이더는 이런게 높은 곳에서 일단 이렇게 뛰어내려야지 아우! 좋아! 새로운 세계로 간다! 야 안 되겠네 이거 야! 야 네비톱 똑바로 써라 똑바로 써라고! 앗 뜨거! 오! 뭐야! 나 피! 만피 아니었냐?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해지는 게요! 오! 오! 씨X 뭐야! 오! 잉? 먹였는데 엉? 맵이 세계관이 점점 방대해지네 깜짝 놀랬지 이곳은 수호장 시몬이 아니라 나지롱 채끼채끼 이 녀석 어디서 귀여운 척을 저기 위에 보면요 저거에 사당가.. 사당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지금.. 하.. 아들로 대연아 어! 안 돼! 안 돼! 넌 할 수 있다. 제가 드디어 다와서 쌍둥이의 기억 짝이 되는 사당의 기억이 이 사당이 해답이 되고 이 사당의 기억이 짝이 되는 사당의 해답이 되리 맞추는 건가? 아니야.. 소리가 안 나고 대칭 짝이 되도록 맞춰라는 것도 있는데 무슨 소리 있느라 어? 정말요? 짝이 되는 사당의 기억이 이 사당이 해답 아! 어 그런가? 그럼 나 여기 이런 씨바 다시 여기 와야돼? 그러면은? 사진 찍어 빨리! 저.. 저.. 저수지에 뛰어들어 그 용기를 보여라 좋아 그 용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방의 함성 함성! 함성아! 발사! 함성! 함성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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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인이 함성아! רע 아.. 좀 변태같이.. 아.. 좀 변태같이 들린대 오우쉣! 호올리쉣! 아 무기없어 아! 이미 고립됐어요! 시바 제발 죽어져! 와! 다이빙! 오! 맞았다! 가자! 가져와! 떡상 가져와! 떡상 가져와! 타! 타! 뭐야 뭐야! 깜짝이야! 뭐야! 손이 지금 벌린다! 파티 털링! 아 이거 죽어 오케! 가자! 가자 제발! 요! 제발! 요! 제발! 요! 제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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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! 아!!! 아! 이 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